선정하는 최강의 프로게이머, 베이컨! 나는 오늘 리뷰를 이름도 처음 들었고, 처음 봤는데 방송 역사상 첫 출연이에요. 아, 진짜? 저는 이제 SK텔레콤 T1에서 LOL,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임. 그게 롤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럼 50대인데.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의 우상이에요, 우상. 미국 대표 미디어, 전 세계 최고의 미디어 중에 한 명을 꼽히고 있는 바로 이 페이커. SKT T1은 정상에 올라 대회 사상 첫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페이커 씨가 우리 안녕하세요 나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평소에 레드벨벳. 아, 승리. 그래서 이쪽만 쳐다볼 때마다 계속 입꼬리가 올라가, 지금. 그러니까요. 손떨어, 손떨어. 페이커 손 뜨는 거 봤어요? 슬기 씨 팬이라고 막. 아! 조이도 당연히 좋아. 네, 당연하죠, 당연히. 예, 예. 뭐, 민망하다. 아니, 밑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되게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어때요? 떨려요, 어때요? 게임할 때가 떨려요, 지금 떨려요? 어... 솔직히 게임할 때가 좀 더 떨리는 것 같고요. 되게 솔직하네요. 확실하잖아요? 터두은 씨가 페이커이랑 친하다고. 광고 촬영을 처음에 하다가 만났었는데 페이커가 온다고 들어가지고 한 시간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팬이셨어요? 네 오로 가서 좀 친해졌었는데 돈을 되게 잘 벌잖아요 잘 버는데 또 형이다 보니까 밥을 또 사달라기도 애매해서 항상 제가 사주고 그리고 돈은 투자하는 거네 투자 그죠 잘 사는 편이 아니에요 잘 사는 편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 누가 써요 다 돈 다 어디다 써요 사실 제 동갑들을 만나면 잘 사긴 하는데 친구들한테는 안 사요? 친구하자 아 그럴까요? 친구하자 쭉 페이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 없죠 왜 대답 안 해줘요 친구 없죠 줄 아 undertaken 글씨는 Matip MD 그리고 지금 clients의 일이 알 salsa talked to her 친구 하자 cells Slunt 쇼 mot boils 걸road 别